안녕하세요 제이풋볼입니다. 오늘은 태국에서 2부 3부 리그를 뛰고 있는 외국 프로 용기형팀 대 태국 프로 선수팀하고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이 팀은 어떤가요? 전부 팀이 많아요. 모든 플레이어는 프로페셔널? T2, T3? 아... 우리 쌀한 배아저씨의 고프로 나이스 피니쉬 피니쉬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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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wn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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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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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간다 간다 간다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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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5 5 5 5 5 5 5 5 으 으 으 으 으 crec 티키택 아 마지막 채워 티키택 티키택 호우 los 내가 막아 호우 자 호우 호우 고우 고우 . . 나이스 킵파. . 나이스 킵파. 오래라. . . . . 오케이! 오케이! 미들이 너무 비어있어 지금 완전 미들이 훌이야 완전 근데 상대 잘하네 최고 미들이지 나 굿! 굿 트라이 굿 트라이 너무 SIMP 알 Kazu? 돌! 맨? 패배를 가세요 맨? 맨맨 맨맨 업 나이스 컴온 오 바리 오 바리 넷 수이시 몇 주님 erg 와우 벌칙 나이스 벌칙 해 다시 다시 와우 고호호호호호호호우 아 지렸다 굿즈앞아 예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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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킵파 코너 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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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가잇 가잇 와아 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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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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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계 2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4단계 2단계 아 이거 살려야지 나이스 킵파 콜? 오케이, 아무 걱정돼 콜! 좋을 것 같아 хорош아 좋은 거 같아 맛있겠다 오케이 오케이, 메리 감사합니다.